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삶을 방치해보고 이 사회를 방치해보면 역사를 방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만약에 진정성, 진실이 없는 삶을, 가식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도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과연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혹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만큼 아버지 안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에 전력 투구를 하며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고 그 살아간 삶의 보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1, 36절의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순의 본문과 같은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산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의 핵심의 근간들을 보면 참고 몇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못 보아도 진실함, 빛, 소음, 그리고 우리가 탐된 인생길을 걷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주제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소중한 인생의 삶이 그 안에 깨알처럼 다 새겨져 있고 현상순의 삶을 지켜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의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빈축을 살 때가 많이 있죠. 또 기독교인이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조그만 잘못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조그만 잘못을 하면 어때요? 신문에 대해서 특일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는 비난의 목소리를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또 사지도 많이 지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잘못하고 교회가 조그만 잘못하면 뭐 그렇게 크다고 그렇게 돼서 특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잠깐 명성교회의 얘기를 듣게 하는 순간에 그런 것을 캐치셨습니다. 명성교회의 이야기가 신문에 대해서 특히되고 일면에 크게 나와서 교회의 부조리함이 적나라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의 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여 그리고 무려 6만명이 되는 교회여 있고 또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문에 일간지에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안수입사로 이런 친구에게 물었어요. 왜 명성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간지에 오릅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경을 안 쓴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좀 똑똑한 사람들 기자그룹들이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내년에는 내년에가 이게 정년식 그러니까 별반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문제부터 그래서 저는 쉬는 순간적으로 빙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친구가 좀 꽤 생각이 있다고 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주제에 이렇게 갔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연설을 하고 그 시선 속에서 대통령이 그 차가운 눈빛과 냉담한 표정 속에서 정말 진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나눴더니 기업에 있는 친구 현대그룹에 있는 친구나 또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명성기 목사님은 설교할 때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으면 좋겠다. 세월 빨리 정식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울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또 충격을 또 받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는 경제 살리기라든가 때로는 기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 민족과 지도자다. 진정성을 갖지 않고 그 어떤 것을 행하게 된다는 그 다음에 결론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삼삼수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할지라도 우리들만은 그리스도인만은 진실해야 되고 이 세상만은 부패할지라도 당신만은 거룩해야 되고 이 세상 사람은 타락할지라도 당신만은 신명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항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침을 들려주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교회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교회를 험짓잡아도 조그만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교회를 향해서 절타해 라고 우리는 반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한 소중한 산상순의 말씀을 전해주실 필요가 뭐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왜 소금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왜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함께 강론을 하셨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 나와 함께 믿는 사람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사업하면서 거래하는 사람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숨겨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녀로서 사랑을 행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은 지닌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미를 잃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인간 활동을 다 모두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기독교인의 가치체계와 인생관에 의해서 또한 행동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지급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이름은 빛이고 여러분의 이름은 소금이라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소명 나의 나댐을 이해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을 때 나의 소명을 깊이 이해할 때 기독교는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 그런 문화적인 힘이 되고 생명의 힘이 되고 이 사회를 선도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나 자신도 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륵하고 연약하기 그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삶의 지향전 소명이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명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악하기도 동물들 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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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분들에게 악하게 대한 그런 가장 안 맞은 본성을 갖고 사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내게 오히려 미움으로 갖고 또 나에게 축복해주신 분들에게 오히려 저주하며 사랑하는 악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분명하고 부모로 학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듣기 많이 받았음 가렸습니다. 어찌 보면 은상신이냐에 탐나서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수많은 그런 민트 백성들도 어찌 보면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의 목박으로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인간은 많은 세상을 사랑하는 너무 동물적인 본성 그 자체만을 가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 번이나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리라 라는 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에 오직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호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에게 되풀어도 그들은 어때요? 악으로 바쁠 때가 많고 또는 어때요? 어떻게 조건적으로만 삶을 사랑하는 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사랑해주고 나를 악대하는 자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본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이고 왜 여러분들이 달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돈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서두로 대하시고 원수를 사람으로 선배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삶을 돈받아 죄책한 사람이 바로 성수 속에 스테반 집사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이 개인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오 나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용서를 밀고 눈을 감고 죽은 것입니다. 그 성도님 그 집사님 왜 정말 왜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너가 보금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른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죠. 너희는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받지 않고 주고 학대할 때 서울대 미워할 때 사랑해야만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그 저희 그 동네 향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어요. 향나무 향나무 근데 그 향나무를 자를 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그 향나무 가지라든가 도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개씩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집에다 놔두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린 향나무를요 도끼로 생강을 탁 치면 그 향이 터지는데요 그렇다 하잖아요 도끼로 향나무를 찍으면 그 도끼 무슨 향이 묻어날까요? 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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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도끼마자 쓰러져가면서 상처를 입히는 그 도끼나에 향나무는 그 향기를 맡기고 오십시오. 그리스도 이 세상 나를 통해서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럴 수 이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저와 우리 모두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데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각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귀날이 비록 드리워져도 향나무가 되어서 그 향기를 묻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열심히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안에 몇 가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풀지 못하고 있고 두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고 더 깊이 말하면 특별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빼앗겼다고 해서 나도 빼앗고 내가 우람을 당했다고 해서 저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해치다고 해서 나도 해치며 사는 사람은 아래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얕수 약삭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이때 바로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삶만 받고 어떻게 살아발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는데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내 삶이 풍족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호복하고 원수 맺고 살면 내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스스로 내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내게 법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손해야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서는 내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을 미워하면 미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미운 사람과 함께 또한 잠잘 때도 미운 사람과 함께 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비참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개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33절에 너희가 마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악마적 본성을 가졌어도 안됩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금수같은 동물적 본성도 가졌어도 안됩니다. 겨우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처럼 선을 선으로 갚아주는 존재가 아니고 악을 선으로 부모에게 자라는 것이 무슨 효도 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엔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큰 효도 라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이 나를 어릴 시절부터 호의호식하게 키우지 않았을지라도 그 부모를 잘 받들어 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효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공백한 말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거였습니다. 사랑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감동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로금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하고자 한다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마태원 7장 10절에 선지자의 율법의 선지자의 강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흠뻑 찾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은혜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살리심에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간절히 느끼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은혜로서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반드시 지어진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받는 칭찬도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악한 자의 칭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누가복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대한 평가를 여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고 우러러 흥모받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칭찬받고 사는 것은 참고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큰 폭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길교 여러분 우린 모든 면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천재로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은 노력으로 얻는 업적입니다. 공무입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것은 인격으로 성취한 영광입니다. 악한자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한자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자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사람들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를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인격으로 사랑할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유로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 돈 받아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리며 매일 가슴을 가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손대야 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먼저 대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이때 우리는 사원 높은 인격자가 될 것이고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니 될 것입니다. 칭찬 얘기합니다. 카리스 헬라우로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의미가 아니고 칭찬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궁극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카리스가 칭찬과 은혜가 맞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칭찬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용패는 일이기 때문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악한 나를 선대하고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다시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이어서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도 짧은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계산하는 인생은 살지 않고 우리는 항상 계약의 삶을 사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계약관계에 들어간 사람이지 계산의 탈냐? 우리 한길교우들이 이 세상의 한국교회전 계산하는 교회로 전락할 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손가락을 받고 칭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관계에 들어간 백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죽기에서 오시니까 아무 속 통단하지만 그가 어둠에 감친 것들을 들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군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은 신비의 칭찬이고 그리스도의 칭찬이고 그리스도의 살아가 자녀서 살아간 그 본분의 이름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이 감격 이 축복이 이 능력으로 우리 한길교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오. 한세상 살아가고 한세상 주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탓할 그런 필요조차도 없으니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냐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칭찬로 아버지께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 평가에 의지하지 않냐고 분명히 아버지가 보십니다. 아버지가 느끼십니다. 아버지가 칭찬받으신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인생을 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에 이렇게 의미있고 가치있는 생일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시선이 평화의 시선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그 은혜를 누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한길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